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와우! 초상권 없어요 오늘 오늘 초상권 없어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키 5m로 나오게 찍어주세요 저 여기 엎드려서 찍어야 해요 월요일날 일하고 어제도 일하고 구인여도 공유하고 제인 사회용 어떡해 내 빛을 봐 자꾸 너를 만나 저기로 가야 돼 어! 여기로 가야 돼 여기 와아 가자 끝 끝 다시 저희 가서 12, 13분 기다리면 돼요 괜찮죠? 이제 제가 여러분을 여러분을 찍어드릴게요 괜찮죠? 괜찮죠? 참기한 사람들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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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아 맞아요 돈 좀 넣으면 좀 더 길게 해요 돈은 말 되면 되거든요 다음에는 1분짜리로 해주세요 저거 봐요 저거 저거 달고 있는 거 봐 너무하지 않아요? 그니까요 뭐 다른 사람 편인가 봐요 그니까 이거 브이로그에 컨셉하지 말고 이래주세요 이거 귀엽다 허팝 고장 났어 어떡해 빨리 아저씨 왜 이렇게 이렇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업이 안 나와 선업단지 배우수요 발사하는 물품은 민천 백두베리 유흥센터가 북경 비즈니스 중심 반갑습니다 인사 시리에 오는 호수 2분짜리 3분짜리 3분짜리 4분짜리 3분짜리 3분짜리 4분짜리 1분짜리 4분짜리 제가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트로트팬들과 아이돌팬들이 기다렸다가 제가 조금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망했는데 조금 이해하고 있어요. 흐들 deep othes 이건 왜 이렇게 짓네요? 이게 집상 사람이 집 KEVIN 해야 돼요. cats 이제 엔딩 찍으시나요? 어? 한 번도 안 찍혔어 다시! 엔진! 다시! 자! 그만! 안녕 여러분 오늘 우리 홍대입구역에서 즐거운 광고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 나온 거 같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한 케이스 이제 각자 위치로 가서 열심히 회사를 가고 저는 과외를 가보겠습니다 학생 화이팅! 안녕! 유튜버들이 돈을 괜히 부르는 게 아쉽다 아 진짜 너무 웃겨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알찬이? 나보다 동작이 더 꼼꼼하게 없을까? 하하하하